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많으시지요 현장에서 아이볼트를 필요로 원하는 모양이 안나오니까요 부적절하게 열을 가해서 열체를 우려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 하나 있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아이볼트가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이제 아이볼트를 좀 너무 둥그러니까 너무 원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줄여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볼트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렇게 흘러보니까 가열해서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약간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래서 이렇게 색깔이 그냥 불같다 하면 한 800에서 900도 하얀색 나오면 1000도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럼 오스트라이트로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만약에 이건 구조형 강의니까 고장의 구조형 강의니까 소로바이트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주조에서 불림처리해서 표준화 한 다음에 페퍼를 상태에서 만약에 S60C라면 예를 들어서 S60C라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주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조하면 우리가 그 포항제철 광개철 체처에서 이제 재료를 구하면 주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이런 형태로 이제 공급해 줘야 되니까 빌렛이나 인곳으로 오겠죠 주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조하게 되면 쇠를 부으면 결국 이게 위에서 보시면 보시면 안쪽 바깥쪽이 먼저 오게 되니까 바깥쪽 7층 기억나시죠 7층 주조했을 때 7층 그리고 7층 1번 주조 7층 급하게 먼저 응구되니까 7층이고요 시간은 아직 액체고 고체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약간 속도가 느려지면서 기둥 모양으로 이체한 거고 일어나죠 이걸 보통 우리는 기둥 모양 주상정이다 이렇게 부르죠 주조했을 때 마지막에 입자 내부에서 마침 응구됩니다 우리는 입상정이라 해 가지고 주조를 하시게 되면 불균일 조직 3번 입상정 7주입 이렇게 됩니다 불균일 하죠 결정입이 미세한 거하고 큰 거하고 중간 결국 미세한 것은 단단하고 홀패치 효과에 의해서 결정입이 거기에 따라서 같은 재료인데 위치에 따라서 경도가 차이나면 모든 기계성질 다 차이나니까 인양도 네모보다 터리니까 이건 안 되죠 불균일이죠 이걸 균질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불림 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불림 처리 어떻게 합니까 얘를 다시 녹이면 안 되니까 가져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녹이지 않고 950도 예를 들어서 950도 1시간 유지 공랭 화면 이게 불림이잖아요 불림 노말라이징 표정을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입에서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입자 모양으로 균질하잖아요 균질한 입상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S60C 라면 S60C 라면 탄소 0.64가 되면 이렇게 페펄이죠 페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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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페펄 상태입니다 펄라티 좀 많아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불림 처리한 거예요 얘를 고장역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역 구정으로 쓰려면 얘를 담금지 뜨며야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가열합니다 가열해서 오스트라이트 만듭니다 그러면 오스트라이트 만들었다 한 900도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감마죠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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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도다 자 순행해야죠 순행하면 S60C 정도는 순행해도 다 100% 마르텐사이트 바뀌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마르텐사이트 이거 뜨며 있어야 되죠 구정과니까 4단계까지 가야죠 뜨며 4단계 400에서 A1 직하까지 그러면 조대입상 시멘타이트인 그 유명한 꿈의 조직 우리가 원하는 쏘르바이트 이게 FE3C고요 모양은 조대입상이죠 입자 크다 흰색은 페라이터 이건 페라이터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쏘르바이트라는 그 유명한 쏘르바이트한 걸 만들어서 이게 쏘르바이트입니다 그런데 얘를 다시 가열했어요 그럼 뭘로 보겠네요 다시 가열하니까 다시 오스터나에서 바뀌었죠 바뀌었죠 자 그런데도 순행했다는 겁니다 물에 입어놨어요 다시 마르타니스에서 다시 돌아온거죠 마르타니스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뜨임처리를 안했다면 깨집니다 너무 단단하니까 하중을 걸었을 때 깨져버리는거죠 아주 위험한 상태죠 다시 이걸 뜨임을 해줘야 됩니다 뜨임 안하고 수영에 썼다 그러면 큰일납니다 맞죠 현장에서 다시 뜨임하기가 쉽겠냐 쉽지 않다는 거죠 보통 고장의 구조용강 뜨임할 때 4단계 보시면 400에서 A1위까지지만 보통 600에서 650도 정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올려서 유지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가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적정 규격을 써야지 이렇게 변형을 쉽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가장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열처리 오류 내용 및 파손방지책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아이버스 유지 그럼 지금 소로바이트다 퀴티하니까 단검지는 퀸칭 앤 템퍼링 했다 이거죠 템퍼링 600도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냉각은 그냥 순행해도 상관없다 순행하는 게 추천이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본전 7, 5, 6, 6, 7, 7, 7 가열할 때 오스터나이트 할까요 오스터나이트 들어갔고요 오스터나이트 단검지 순행이었습니다 순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로 바뀝니까 그러니까 마르텐사이트로 바뀐 거죠 마르텐손직 취성이 강해 가지고 강한 힘작용식 취성 파악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매우 부적절한 작업입니다 하정부가시 균열 파손 위험이 있다 부품가시 주유 필수 탄소강이니까 약 700도 이상 가열 금지 보통 이 정도니까 650도 이상 가열하면 안 됩니다 가열 금지입니다 넘어가면 또 특히 변태 넘어가면 변태 되어버리니까 부득이하게 가열됐다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했다면 하면 안 되지만 순행하지 마시고 그냥 공랭시켜서 예 슬로바이트에서 다시 오스터나이트 상태에서 그냥 공랭시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폐라이트 플러스 폴로 바뀌겠죠 폐폴로 바뀌겠죠 이게 쓰는 게 낫지 이게 소로베터 좀 무르더라도 이게 낫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깨진다는 거죠 깨진다는 거죠 공기적 선행하여서 볼륨처리 적용하는 것이 45시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죠 항상 가열을 했을 때 가열하면 안 되시지만 가열을 하더라도 700도 이상 650 정도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변형이 안 돼서 도저히 없었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열했다면 순행하지 마시고 그냥 선행해 가지고 공랭해서 폐폴로 쓰시는 게 낫다는 거죠 조금 무르더라도 단단해서 깨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말텐스테킹은 하시죠 여기 밑에 여기는 탄화물이 아니고 여기 밑에 탄소가 박혀서 부풀어 올라왔다는 거 콘크리트 바닥이 막 올라왔다 끄칠끄칠하다 탄소가 박혀있다 고용상태죠 탄소가 그런 개념 말텐사이트 이건 마죠 마 이건 오 예 감사합니다